네, 안녕하세요. 버거워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할 것은 버거운팅 포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전에 버거운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보다도 조금 이야기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거운팅 포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이킹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저희 현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이킹을 했던 취약점 분석을 했던 업무를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을 캐는 어떻게 보면 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들이 점점점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차피 모이킹 업무라는 것하고 거의 동일하게 같은 기술들을 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버거운팅 포상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거운팅 포상 프로그램은 대중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공지를 해서 우리가 현재 포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야기할 어떤 공격 범위와 공격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써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겠다라고 대중들한테 이제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포상 프로그램을 공지를 한 회사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제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회사마다 그 공격을 해야 하는 그런 범위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들은 지키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애킹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건디 포상 프로그램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이애킹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모이애킹은 업체하고 보통 1대1 아니면 1대다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실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해요. 저희들이 정말로 특별하지 않는 이상 어떤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디도스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테스트 환경이나 어떤 스테이지 환경이나 이런 곳에다가 진행을 할 뿐이고 나머지는 실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버건틴 포상 프로그램에 있는 이런 환경들도 실서비스 대상으로 언제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모이애킹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정해진 시간 아니면 이제 업무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버건틴 포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거의 없죠. 그냥 계속 24시간 계속 동작을 프로그램들이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을 염렴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적인 문제 분명히 있을 뿐 어떤 사용하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어떤 환경들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이애킹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 이외에 다른 것을 포상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애킹을 하다 보면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업체의 고객 쪽에서 어떤 제한된 시간들 아니면 제한된 공격들 아니면 제한된 범위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환경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얼마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버건틴 포상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버건틴 포상 프로그램에서도 국내에서도 조금 뭐 한두 업체식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정보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 포상 프로그램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공격이 좀 많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모르고 빠르게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금액들도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기를요. 그 다음에 이제 버건틴에 참여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룰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범위들을 벗어나면서 하시는 분들도 몇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공격 범위하고 그 다음 공격 유형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상을 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인포메이션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취약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레포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 포상을 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격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정해놓고 꼭 하지 말아야 할 공격들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건 네이버에서 현재 버건팅을 이렇게 포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범위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단 티켓무비.naver.com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깔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취약점 대상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감하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대행사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힘든 부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탁하는 업체들하고 조인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대상에서는 제외를 여기 명시 안 한 다른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가 않죠. 어떤 경우이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유형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 혹은 어떤 오토리티 툴스 우리가 자동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이 해킹 할 때는 보통 이제 자동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도출된 취약점 플러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뉴얼적인 해킹을 가지고 수동재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업체들하고 협의를 1대1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이제 미팅이나 그런 것에서 정해질 수가 있어요. 쉽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중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걸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뭐 이렇게 협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제 오토리티 툴에 대한 리프트 수준에 대해서만 막 제출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동 분석 도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디도스 공격처럼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네트워크에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서비스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부활을 발생한다거나 이런 영향들을 주면은 당연히 이거는 버건딘 포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이킹을 하던 버건딘 포상 프로그램을 하던 이 프로그램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가용성들을 계속 지키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실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 부활을 발생을 시키거나 어떤 딜레이를 발생시키거나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현상들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요건 이제 네이버에 간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서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캡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쭉 읽어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공격들, 야마디로 이렇게 간단한 어떤 프로듀 버전 같은 거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가 노출되지 않은 그런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사용자들의 이름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취약점들이나 그런 것들은 포상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아 이거는 취약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포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요 정도가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범위는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에서 봤을 때도 아 이거는 그냥 고칠 만하다. 그럼 고치고 돈을 안 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들, 게임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인 거거든요. 게임에 대한 포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항상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리디북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론 삼성전자의 모바일 쪽인가 어딘가에 버건팅 프로그램이 현재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가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레포트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이 버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직접 주시면 되는 겁니다. 레포트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예상 바뀌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이고 예전에 이제 그 여러가지 이런 취약점 분석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자책 같은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포상 프로그램이 딱 뜨는 순간에 기존에 조금 있을 만한 그런 취약점들을 한번 이렇게 해왔는데 많이 패치를 하고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회사 어떻게 보면은 뭐 네이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죠.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이죠. 아니면 이제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대상으로 모두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리디북스는 각각 버거운트인 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그 대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상 금액들이 있고요. 상당히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외국에 비해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한번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되고 지금 소문으로도 상당히 많은 취약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데이버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단위로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랭킹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또 상장 줬어요. 1년에 한 번씩니까 상장도 주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포상 프로그램에 대해 그 참여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참여하는 이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는 겁니다. 실제 서비스 웹사이트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백신 프로그램 같은 보통 이제 백신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IoT 프로그램 같은 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기기 아니면 PC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치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우회들 이제 보호기법들을 우회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가 바로 현재 이 소프트웨어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등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그 웹사이트나 그런데 보고서들을 막 제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해커원이나 아니면은 버그크라우드라는 외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개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심을 안 받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한 사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커원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보상들도 주위보험 항상 뭐 5% 뭐 10% 정도의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겠지만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2만 달러 이렇게 받으신 분들 만 달러, 2천 달러 이거는 이제 많이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기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 올라온 정보들인데 이 정도 금액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해커원인데 해커원 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버거운팀 프로그램이 또 동작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뭐 파일 업로드 주약점이 발견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커원이나 버그 크라우드에 등록된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이제 국내 사이트나 그런 데서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포상 프로그램에 거기 규칙들을 잘 읽으시고 외국 사이트 대상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운데 적어도 조금 조금 하고 있고 조금씩 이렇게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외국 사이트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또 이제 어차피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모의킹 할 때하고 똑같아요. 기능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구조나 그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근데 쉽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만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사실 직장인들이요. 그래서 학생분들 취업준비생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력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이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기업에서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버건딘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다닐 때 이 버건딘 포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몇 번을 해보려고는 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뭐 다른 외국 사이트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딱 이렇게 그림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인원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여부들이 확실하게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거기 부서장님이 그냥 하자. 아니면 이제 시원님들이 대표님들이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들이 결론이 나오겠죠. 그에 대한 그 책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 여부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이에요. 이게 이제 대중으로 이제 모이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 공격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막 이렇게 정말로 뚫으려고 하는 이런 공격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스캐닝을 한다거나 그 전에 차단이 되곤 해요. 사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 대중적으로 우리가 버건딩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공격 도구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공격 도구들이 공격 아니 도구들이 공격 패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이 안에서 실제 진짜로 악의적으로 사용할 그 공격자의 패턴들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하는 거에서 또 이거는 이제 24시간이잖아요. 실제 공격들도 뭐 24시간 계속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화면을 이제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가지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게 대중적으로 만약 버건딩을 한다고 해보여서 그럼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또 패턴들이 발생을 하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찾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제가 그때 일했던 그 인력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실제 치매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시스템들이 망가진다거나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나갔을 때에 대한 그러한 책임이나 그런 여부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안 담당자 분들도 이런 버건딩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어떤 곳에서는 많이 어떤 곳에서는 또 이제 검토도 해보고 그렇겠지만은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뭐 대표님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 모르잖아요. 그거는요. 뒤에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버건딩 포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더 자세히 썰을 풀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기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나 댓글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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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